내일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 1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마친 이정원입니다. 전입 2증시는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 중심으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해 주었는데요. 오늘 TSMC 호실적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3%대 강세 마감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오늘 같이 전문가님과 세워볼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SMC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50%나 좀 크게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반도체 흐름을 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일단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스테일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리포트 나온 이후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적 풍향계라고 하는, 메모리 3사 중에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마이크로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헛발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살짝 얘네들이 반등해줬는데 SK하이닉스가 특히나 많이 반응을 해줬죠.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MBD에서 신고가 짓고 좋았는데 아하,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노광장비 기업이라고 있어요. 슈퍼얼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아니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반도체 업황잔체가 전반적으로 이게 하락세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TSMC 실적을 중요하게 봤었죠.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TSMC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TSMC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 14조 원이 나왔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54% 컨센서스 추정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SML은 실적 잘 안 나왔는데 TSMC 실적 잘 나왔어요. 자 일단 얘네들은 점유율 60%가 넘는 독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 파운드리 1위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다 여기에 맡기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생산해 줍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위탁 생산 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이 ASML과 실적이 엇갈린 이유는 이게 이제 아마 삼성 때문이다, 인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설비 투자가 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누구요? 인텔, 그리고 중국향 매출도 좀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거는 TSMC가 이 1등 업체니까 얘만 잘 나온 거고 ASMR이나 삼성전자 보면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SKI닉스입니다. SKI닉스는 언제요? 24일 24일에 SKI닉스 실적이 발표되죠. 일단 얘만 잘 나오면 SKI닉스는 20만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쨌든 지금과의 흐름을 제가 잘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도체가 잘 상반기 때 가다가 매도 리포트를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고 다시 엔비디아 신고가 가고 마이크로 실적 잘 나와서 반등했다가 삼성전자 실적 쇼크 그 다음에 ASML 실적 쇼크로 인해서 빠졌다가 지금 TSMC 실적 잘 나와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SKI닉스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SKI닉스 보도록 할게요. SKI닉스 보시면 121선 라인을 돌파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은 기본적 분석 좀 진행해봤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영역인데 일단 이 121선을 돌파하는 양본캐들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20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은 지금 이 SKI닉스의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담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담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4일 실적을 기반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리스크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서 이게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TSMC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냥 같이 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지속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SKI닉스가 잘 가준다면 6만원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6만 전자를 지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에서 TSMC 유일 국내 유일 파트너사인 에이징랜드도 상악과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 모멘텀이 유지되려면 SKI닉스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 잘 유지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이런 애들 다 괜찮으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그와 같은 주도 섹터들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요. 반도체는 SKI닉스 실적 나온 다음에 포트폴리오 소액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